여러분, 요즘 여의도 전가에는 이른바 윤석열 파일, 윤석열 X 파일이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런 의혹 제기,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을 했다, 이런 의혹. 이것은 지금 여당 사람들이 지난해에 공격했던 그런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 여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북한 매체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공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되는 일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 콘텐츠가 되겠는데 이번에 발견된 윤석열 전 총장의 여의도 X 파일,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한 술 더 떠서, 한 삽 더 파들어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도 했고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 특히 재벌을 봐주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 파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치 공정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을 다 뜯어보면 공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한 X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초점. 윤석열의 등을 찌른 이 피 묻은 칼. 첫 번째, 이 피 묻은 칼은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윤석열의 등을 찌르는 이 X 파일을 만들었을 것인가. 그 X 파일을 만든 생산자, 윤석열의 등을 찌른 이 칼의 주인, 이 피 묻은 칼의 주인, 이 칼이 누구 것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피 묻은 칼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 칼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 조선의 검사 윤석열 파일은 왜 야권에서 등장했을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야권에서 등장했을까. 저 말은 이 피 묻은 칼이 야당 의원실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칼의 생산자, 이 피 묻은 칼의 주인이 야당 의원일까요? 신지호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 X 파일의 내용을 보니 야당 의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생산자는 이 피 묻은 칼의 주인은 여당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지호 전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생산 능력도 여당 사람에게 있고 절박한 필요성도 여당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신지호 의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 피 묻은 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을 찌른 X 파일.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과거 그가 검사로서 했던 일을 다 살펴보건대, 자료를 여기 제공해드리건대,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매우 불공정스러웠다는 콘텐츠를 어마하게 담고 있는 X 파일.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여당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 피 묻은 칼의 주인은 그래서 여당 사람이다. 그런데 이 피 묻은 칼은 여당 의원실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실에서 발견됐다. 엉뚱한 데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 묻은 칼을 야당 의원실 방에 던져놓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간계라고 하지요. 마타도어라고도 하고. 36개, 36개 중에서 이간계가 제일 비열한 간책 중에 하나지요. 차라리 주랭랑을 놓는 것은 순진해 보이기라도 하지요. 솔직해 보이기라도 하고. 이간계는 내가 누구의 등을 찌른 그 피 묻은 칼을 내 방에다 놓지 않고 나의 적수가 되는 사람 방에다 몰래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간계입니다. 그래서 신지호 전 의원은 지금 이 피 묻은 칼, 윤석열 X파일. 이것이 전형적인 이간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지호 의원이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보수 우파, 중도 보수 우파 네티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공간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좌파다. 박근혜 탄핵의 원흉이다. 이런 논조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그 행태나 그 표현의 강도나 그 불량면에 있어서 떼지어 다니는 그 행태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신지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행태와 이런 여의도 윤석열 X파일이 서로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그때는 사뭇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신지호 전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